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잘 뽑아내서 이것을 명절하게 폭격하는 능력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님 특히 말로 싸우는 논쟁이 아니라 글로 싸우는 논쟁인 경우에는 이런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대선 레이스에서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를 잘 버물려서 대국민 설득을 한다면 이를 맹폭격해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나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같은 능력을 가진 저격수를 찾아내서 제대로 배치하게 되면 상대방의 예봉을 끊어놓을 수가 있고 또한 포퓰리즘성 주장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펼쳤을 때 저 친구들이 또 나를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선거전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 글로 하는 논쟁과 말로 하는 논쟁에서 치열하게 뛰어본 그런 경험자 입장에 서게 되면 정말 적임자를 찾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문가가 많지만 이렇게 싸움꾼 성격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가뭄에 콩나기 식으로 그렇게 적습니다 11월 20일 날 중앙일보에 현일훈 기자는 단독 보도 형식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등판론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윤석열, 윤희숙이 이끄는 이재명 저격팀을 둔다 아주 제목이 셉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직속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지휘하는 이재명 포퓰리즘 검정팀 가칭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11월 20일 날 통화에서 후보 직속으로 윤희숙 전 의원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검증 및 공격을 맡길 예정이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 개발도 함께 다루게 될 것 같다면서 윤 후보 제안에 윤희숙 전 의원이 합류 의사를 거의 굳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 밑에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와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여기에 더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입건한 소수정의 검정팀이 추가로 꾸려지게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정책대학원을 교수님에 지낸 윤희숙 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청년 세계 여행비 천만원 지원 등을 갖고 아주 굴복을 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갈수록 거세지는 이재명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맞붙을 자격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긴급 투입하는 것이고 또 윤 후보 주변에서는 아예 이번 개의 윤희숙을 비서실장에 앉히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포퓰리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정책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구 쏟아낸다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격수는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헛소리를 예리하게 공격하는 일은 저널리스트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지속해온 윤희숙 전 의원이 적임자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헛소리가 갖고 있는 주장을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 순서로 상대방의 헛점을 각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글쓰기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윤희숙 전 의원은 기고문을 주로 조선의보에 많이 기고했습니다 그 기고문을 보면 짧고 호흡이 빠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펫다나 통계체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헛소리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한 전투력 전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대의에 대한 헌신과 몰입이 있어야 되고 또 싸우려고 하는 강한 그런 투쟁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 보면 윤희숙 전 의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윤희숙 전 의원을 등용한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구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주장을 접하면서 윤희숙 전 의원이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보인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때문에 화가 가시지 않은 사람들은 왜 당신이 나서서 윤희숙 전 의원을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선호보다도 그 사람이 그 일의 적임자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실망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순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앞으로 쏟아낼 다양한 주장을 분석하고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팀장으로서 윤희숙 전 의원을 정격 등용한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적합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